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등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96강 주제인 세시풍성 유형 공략법을 다루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다루는 강의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제 기준에는 심화편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강의는 진짜 마지막 오브 마지막에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시풍성 유형은 심화편에서는 진짜 10회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빈출도가 정말 낮은 유형이에요 대신 반대로 기본편의 경우에는 출제율이 반대로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편은 예전에 초급편 때도 그랬었지만 기본편에서는 출제가 안되는 회차를 거의 찾기 힘들지만 반대로 심화편에서는 출제되는 회차를 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유형을 맨날 공부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팔 바에 저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유형 더 공부하시는 것을 솔직히 더 추천드리긴 해요 그만큼 심화편은 출제가 안되긴 하지만 나 굳이 불안해서 외우시겠다 그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나오란 법은 없는데 빈출도를 기준했을 때는 그만큼 안나오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 전달해드리면 강의 내용은 공유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의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96강 주제 세시풍속 유학 공략법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전범입니다 뭐 세시풍속은 예전부터 뭐 지금 넓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니까요 난이도는 솔직히 안 어려워요 이 유형 어려운 거는 이 유형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해요 그래서 솔직히 세시풍속 유형은 각 세시풍속별로 뭐 먹는지 언제 있는지 뭐 즐기는지 되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처럼 그런 풍속 같은 것만 이해하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앞서 배운 내용에 비하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심화평 기준으로 세시풍속 유형은 진짜 못해도 제가 보기에 10회 한 번도 나올까 말까 정도로 빈출율도가 정말 낮기 때문에 다른 유형 먼저 공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각 세시풍속의 해당 일자, 음식, 풍습 등을 구분할 줄 알아봅니다 단순해요 솔직히 세시풍속 유형은 이거 외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음식이라던가 풍습 같은 거 암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할 수는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을 좀 가성비 있게 공략하려면 무조건 해당 일자부터 어떻게든 우열합니다 이건 심화평이든 간에 기본평이든 간에 둘 다 안정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단호 단호는 5월 아닌가? 아니면 추석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니까 8월쯤 근처 아닌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라도 5월인가 6월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추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을 근처니까 8월은 아닌 것 같고 9월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강조한 거는 일단 뭐 근처라고 헷갈린다 가정하더라도 일단 이 정도만 암기하시더라도 생각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도 정답에서 각 세시풍속에 해당 일자 음식 풍습 등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각 세시풍속 때 어떤 게 있는지 그 키워드만 나열하는 것으로 별로 진행할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핵심 키워드의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세시풍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일단은 뭐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설날 뭐 설날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모를 거 없을 겁니다 뭐 설날은 당연히 1월 1일이고요 당연히 새해 시작이니까 떡국 먹고 복조리 하면서 약간 좀 한해의 운 같은 걸 비는 거 그래서 한해의 시작을 비기 위해서 새로 나이 한 살 먹고 뭐 복조리 걸고 이런 식으로 세배 인사도 어렵게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설날은 설날이 없어서 패스하고 그 다음 정월대보름 이거 정월대보름은 기본편 기준은 나쁘지 않게 출제돼요 일단 이 정월대보름 때는 이 약간 조금 애군을 막고 약간 좀 복 같은 거 뭔가 나쁜 기운을 좀 몰아내고 한해의 시작 얼마 안 됐으니까 나쁜 기운 물리치고 좀 좋은 기운들을 조금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달집 태우기라든가 아니면 불원깨기 이런 게 약간 좀 애군을 막아준다 좀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하고 쥐불놀이 같은 풍습을 즐겨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좀 불놀이 즐기는 것 같고 그리고 오국밥을 이때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세번째 삼진날 삼진날은 말 그대로 3월 3일이어가지고 삼이 두 번 중첩된다 그래서 삼이 중첩된다 해가지고 중삼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 갔던 제비가 집에 돌아온다 이런 것도 있고 노랑나비 아무래도 우리가 봄을 생각하면은 뭔가 새들도 막 지저귀고 약간 조금 나비처럼 뭔가 뭔가 산창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나는 3월이다 보니까 꽃도 이제 딱 피면서 슬슬 약간 좀 꽃놀이 즐길 수 있는 시절이 좀 3월인데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걸 바탕으로 꽃으로 전을 만들었다 이런 일종의 풍습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식 한식은 4월인데 이 동지가 겨울이다 보니까 이 한식은 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지로부터 약 세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이 한식인데 어 예전에는 이 한식날에 조금 조상에 대한 얘기가 좀 중시해가지고 조상에게 성묘를 지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찬 음식만 먹고 뜨거운 음식을 금지한다 사실 이 한식이라는 게 원래 중국에 뭐 계좌출이라 해가지고 그 중국의 인물이 어 나중에 뭔가 그 원래 왕한테 관리를 요청 받았었는데 얘가 안하겠다면서 그때 당시에 산에 가가지고 뻗탱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중국의 왕이 야 니 안 내려오면 내가 불질을 거다 하면서 불질러서 어떻게 불질을 내려오겠지 했었는데 얘가 안 내려오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이걸 되게 슬퍼하면서 이 신화가 죽은 날에는 어 찬 음식만 먹고 뜨거운 거 먹지마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식이 차가운 걸 먹는다 한자가 차가운 한자고 식자가 먹으시자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에 기여받아가지고 차가운 것만 먹는 게 바로 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름과 그 특징을 연계해서 외우셔야 조금 더 문제가 쉽습니다 자 다음 단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모르는 게 아니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네미 씨름놀이 같은 걸 즐겼었고 그 다음에 수리날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취떡이라는 그런 떡 같은 걸 좀 먹는 그런 게 있었고 창포물에 머리를 깎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때부터 셋은 이제 여름이 다 되다 보니까 약간 부채 같은 걸 셋을 만들었는데 임금에게 이렇게 부채를 바치면은 약간 조금 뭐 이름 같다고 적어줘가지고 또 임금이 부채를 하사는 그런 일종의 풍습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칠석 칠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옛날 동화를 좀 보지만 알겠지만 견우와 직녀의 서라랑 관련된 직접적인 셋이 풍속인데 실제로 예전 예전 고려 공민왕 시기에는 궁중에서 이 견우와 직녀에 대한 제사를 지낸 저도 있었고 어 이날에는 아무래도 직녀가 약간 좀 바느지 이런 관련되다 보니까 부녀자도 역시 바느지 솜씨를 기여하면서 약간 좀 일종의 내기? 그런 것도 하셨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다음 추석 추석이 경우에는 8월인데 참고로 제가 지금 날짜 같은 경우는 말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각 셋이 풍속이 언제 이렇게 있었는지 몇 월인지는 외우세요 몇 일까지는 모르더라도 몇 월인지는 최대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추석에 다른 이름으로는 가베 중추절 한가위 이런 게 있고 강강술래를 풍속으로 즐겼었고 보름달 보고 소원 빈다 추석이다 보니까 보름달 딱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비는 게 있었고 음식으로는 소금편 핵국시 핵과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동지 동지는 아무래도 겨울이에요 겨울이다 보니까 새해 달려 쓰는 이런 게 있었고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아요 왜냐 겨울이니까요 그리고 작은 서울이라는 이쪽이 별명이 있었고 팥쪽을 음식으로 즐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겨울의 새시풍속은 동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고난두염이 함정대비 비교적 술제율이 낮은 새시풍속인데 솔직히 심화편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최근에도 여기서 나왔던 새시풍속이 한번 나와가지고 앞으로 새시풍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촬영일이 2022년인데 솔직히 2022년 내에는 새시풍속을 안 낼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합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양절 이게 제일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초파일 이 초파일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석가탄신 약간 좀 불교랑 관련된 날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불교 같은 경우 좀 검소하게 먹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검은콩 미나리 이런 것들 좀 먹었었고 석가탄신이랑 관련된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불교랑 관련된 행사인 연등행사 뭔가 우리가 석가탄신이랑 등 같은 거 막 걸잖아요 그리고 탑돌이 이런 풍습 같은 걸 즐겼습니다 자 다음 참고 여기서 빨간색 적어놓은 거는 일단 촬영의 기준은 지금까지 출제된 사례입니다 자 다음 유두 유두의 경우에는 이쯤 되면은 슬슬 여름이에요 여름이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 담가가지고 강가에 발 담그는 놀이라든지 아니면 오색면 수단 약간 이런 음식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게 이게 유두라는 말이 한자 그대로 적으면은 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이게 한자 그대로 흐를 유 그리고 이게 머리 숫자여가지고 유두 그러니까 유두라는 말이 이 말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이 한식이랑 여기 있는 유두의 경우에는 뭔가 그 단어 자체에 뭔가 이런 풍습 같은 게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매칭해서 외우신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백중날 백중날은 다른 말로 머슴날이라고도 하는데 머슴에게 일손을 쉬게 하고 용돈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여름철 농사의 수고를 위로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세시 풍속입니다 자 다음 중양절 이 중양절의 경우에는 아까는 제비가 왔다면 반드시 이날 떠나는 날이고 이 중양절은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1부터 9가 있으면 그래서 9가 제일 좋은 숫자라는데 그 좋은 숫자 중에 좋은 숫자인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도 그래도 뭐 10점 받는 거보다 9 2점 받는 게 더 좋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양수가 겹친다 해가지고 이 양수가 중첩된다 해가지고 중양절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국화전 같은 거를 그냥 먹습니다 이런 게 있고 성주제의 경우에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사랑 관련된 세시 풍속인데 이날에 히루떡 을 좀 먹었었고 오후에 또는 길이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고 성주 그러니까 집을 수호하는 신령에게 제사 지낸다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의 경우에는 겨울의 시작이고 김장당금임이 치개미라 해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우더른들에게 뭔가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주는 일종의 잔치인데 그때 이 우더른에게 여러 잔치에서 썼던 음식이 꽝 닭 쌀 그래서 이 치개미라는 게 꽝 닭 쌀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했다 해가지고 치개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름을 쓰는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관련 기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새치풍속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좀 제 팁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작은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새해달리 만들기 사실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거 동지인 거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모른다 가정했을 때 저는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지금 딱 봐도 배경이 보면은 겨울이에요 지금 딱 봐도 이거는 뭐 정말 앞면에 못 알아보시면 아니라면 당연히 이게 겨울인 거 못 알아보시면 없겠죠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여기 12월 힌트 있잖아요 지금 딱 봐도 겨울인 걸 알아요 근데 자 보겠습니다 저거 한번 추측해 본다면 자 일단은 12월인데 세배란다? 12월에? 1월이라니까요 좀 어색하죠 일단 그리고 뭐 일단은 소원성취 달맞이 지금 겨울에 지금 눈이 환창 펑펑 내리는데 달을 맞이하면서 소원성취한다? 보름달 보름달 제가 보기에 눈에 묻혀가지고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저 나머지 지금 3개 남았는데 창포삼음물에 머리 감기 지금 이 날씨에 지금 머리 감으면 얼어요 머리를 어떻게 감아야 말이 안 되죠 근데 자 겨울인데 팥죽 만들어 먹는다 추우니까 따뜻한 팥죽 먹는 거 괜찮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저 4번 부스럭 예방하기 위해서 불엄깨기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애군을 망다 했는데 솔직히 이건 연말하는 거보단 연초연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기도 하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약간 눈치밥이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솔직히 여름이나 봄에 팥죽 먹어요 솔직히 겨울에 팥죽 먹어요 저 같으면 겨울에 팥죽 먹습니다 우리가 뭐 물론 겨울에 냉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상식적 생각했을 때 이 날을 기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여름에 좀 시원한 거 먹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거 먹고 봄에는 좀 산뜻한 거 먹고 좀 그런 식으로 즐겨주고 또 가을에는 이제 딱 그 뭐 핵 과일 핵 곡식 이런 거 나왔으니까 좀 그런 거 즐겨줘야지 뜬금없이 뭐 말도 안 되게 뭐 여름에 팥죽 먹고 이런 식으로 문제되지 않을 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상식적 접근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해당 월자 일자를 먼저 외우라는 게 그것만 조금 알더라도 어 이게 동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제가 흐르는 물에 머리 감다 이게 유두라 해가지고 사실 이거 알면은 이 문제 10초 안에 푸는데 모른다 가정해 볼게요 자 이 문제도 힌트를 보면은 여기 음력 6월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자 그래? 일단 뭔지 모르겠어 음력 6월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지 제가 이거 여기 겨울 12월이었습니다 자 한식은 이 동지이로부터 약 100오일 뒤니까 4월 정도야 제가 했습니다 자 칠석 말 그대로 이름에 7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약간 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칠석이라던가 삼진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 내 월자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주목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 칠석은 7월 삼진날 3월 일단 유두는 이때 회차 당시 처음 나온 거라 일단 모를 수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자 보면은 음력 6월인데 동지 한식 칠석 삼진날 싹 다 월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모르고 여기 있는 거 모르더라도 해당 월자만 이렇게 매칭 했었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게 솔직히 가능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기본편이나 심화편이나 둘 다 똑같은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월자를 힌트로 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걸 알아야 왜 뭔가 동지에는 이런 거 먹고 아니면 유두 때는 이런 거 즐기고 아니면 단어도 이런 거 즐기고 솔직히 그걸 외우는 게 조금 더 상식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앞에 제시한 제가 이런 거를 조금 외우기 어렵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든다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해당 일자 월자라도 외우세요 이건 기본편이 아니라 심화편 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더라도 생각보다 문제를 조금이라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니까 꼭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9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초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신 수가 없었고 다음 97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능검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될 지역사 유형에 대한 공리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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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